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2050달러에서 50달러 수준까지 내려가지고 가격이 98% 떡락하는 CPU를 소개할까 합니다. 예상하신 것처럼 제온 CPU인데요. 지금까지는 소개한 적이 없었던 브루드웰 제온 CPU에요. 이 CPU의 이름은 E5-2667V4입니다. 히트싱크 모양을 보면은 어 이게 뭔가 5세대 라이젠이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은 다르죠. 보시면은 라이젠은 히트싱크 두께가 엄청 두껍고 그리고 각이 져있는 그런 모양인데 제온 CPU 쪽은 그것보다는 두께가 얇고 퍼져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라이젠을 눌러가지고 크게 만들면은 요런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요 CPU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요거는 2016년도에 출시된 인텔의 서버용 제온 프로세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제온 CPU의 개보도 엄청나게 많은데 요거는 그중에서 하스웰 다음으로 나온 브루드웰이라는 코드네임의 세대고요. 요게 찾아보니까 데스크탑용 브루드웰 CPU들은 2015년도에 나왔다고 하는데 서버용은 2016년도에 출시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 브루드웰 CPU의 제조 공정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요. 브루드웰에서는 인텔 CPU 중에서 최초로 14nm 공정이 사용이 됐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14nm 깎는 장인이 시작이 된 거죠. 이게 2021년 11세대 코어 프로세서까지 명목상으로는 14nm가 이어진 거니까 데스크탑 CPU 기준으로는 6년 정도를 14nm 공정을 기반으로 한 그런 공정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기 공정이랑 후기 공정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똑같은 공정이라고는 절대 볼 수 없고요. 훨씬 더 많은 개선이 진행된 그런 제조 공정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브루드웰 CPU는 최초의 14nm 공정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전 세대인 하스웰 제온의 공정 미세화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스웰은 22nm 공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CPU는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처음 출시 가격이 2057달러였어요. 지금 환율 기준으로는 한 260만원 정도 하는데요. 이게 지금은 이제 45달러가 돼가지고 우리 돈으로 57,000원이 됐습니다. 뭐 세월이 7년씩이나 지났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게 뭐 당연하기는 하죠. 뭐 스마트폰도 7년 전에 100만원에 나온 거를 지금 만원 정도에 살 수 있다면은 가격이 99% 떨어진 거겠죠. 그런데 7년 전에 나왔었던 스마트폰을 지금 쓴다면은 실사용이 가능할까요? 저는 못 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CPU는 어느 정도까지 쓸만할까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CPU를 장착할 메인보드도 같이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 메인보드는 제가 몇 년 전쯤에 중고로 사가지고 쭉 가지고 있는 메인보드인데요. 이게 하스웰이랑 브로드웰 제온 CPU를 장착할 수 있는 이제 정식 X99 칩셋이 장착된 메인보드예요. 이게 에이수스에서 나온 X99 디럭스라는 제품이고요. 지금 봐도 하이엔드급 메인보드인 게 박스만 봐도 느껴지죠. 보시면은 박스 두께도 되게 두껍고 엄청 사이즈가 커요. 그리고 구성품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좀 열어보면은 이 안에도 뭔가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가이드북도 좀 두꺼운 편이고 그리고 안을 열어보면은 메인보드 박스가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고요. 내부에 이렇게 구성품이 엄청 많아요. 뭐 CD부터 해가지고 설명서도 되게 많고 뭐 이런 스티커 같은 것도 들어있고 요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뭐 안테나 같이 생긴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안테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있고 백패널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따로 나온 게 보통이었어요. 고급형 메인보드라도 근데 지금은 고급형 메인보드면은 백패널이 메인보드에 같이 붙여서 나오죠. 이거는 세 개의 그래픽카드를 한꺼번에 SLI를 할 수 있는 그런 링크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M.2 하나 더 붙일 수 있는 이런 카드도 따로 줬어요. 이런 게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이게 제가 옛날에 사놓고 구성품을 다 안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거의 처음 보는 거라서 되게 신기합니다. 요거는 무선 랜 포트네요. 아 무선 랜 안테나 안테나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아무튼 별의 별게 되게 많아요. 이건 또 뭐야? 그리고 뭐 사타 케이블 같은 것도 많이 들어있고요. 딱 보시면은 그냥 봐도 엄청 고급형 메인보드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때 당시에 이런 고급형 메인보드에서만 제온 CPU가 돌아갔던 거거든요. 제온 CPU 말고 이제 하이엔드 데스크탑 CPU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일부도 좀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정리를 해놓고 메인보드만 꺼낼게요. 그래서 메인보드를 이렇게 꺼냈는데요. 그냥 딱 봐도 완전 고급형 메인보드죠. 이 메인보드가 출시될 당시에는 워낙 비싸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없었겠지만 지금은 뭐 저도 쓰는 사람이 없겠죠. 참고로 저는 이 중고로 이 보드를 15만원인가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온 CPU들이 메모리 채널을 쿼드 채널까지 지원했는데요. 더 상위 등급의 CPU들은 옥타 채널 그러니까 8채널 메모리 구성까지 지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제온 E5-2667V4는 쿼드 채널까지 지원했고요. 메인보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램뱅크도 8개가 달려있어요. 그냥 겉모습만 봐서도 되게 웅장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메인보드는 당연히 생산을 안 하고 있어요. 워낙 구형이니까 만들지도 않는 건데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런 구형 CPU들을 쓰려고 좀 약간 마구잡이 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데스크톱용 B75나 B85 칩셋들은 원래 제온을 지원하지 않는데 무슨 개조를 한 건지 지원하게끔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제가 하나 새로 이번에 샀는데 잠깐 갖고 와볼게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새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메인보드고요. 이게 그냥 이대로 중국에서 온 거예요. 보시면은 완충제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비닐 한 장만 소장이 돼가지고 보통 와요. 그래서 이거 열어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뜯으면은 요렇게 생긴 메인보드 박스가 있습니다. 겉만 봐도 이거는 확실히 싼 느낌이 나죠. 그리고 메인보드 실물을 보게 되면은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도 뭐 구성품이 몇 가지가 있긴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사타 케이블 하나랑 백패널 요 백패널 하나랑 그리고 메인보드 요게 구성품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실물을 보게 되면은 요게 MATX 사이즈의 메인보드가 들어있는데요. 소켓 규격은 당연히 아까 요 에이수스 메인보드랑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보드 전체 면적 중에 소켓 부분이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소켓은 LGA 2011-3라고 하는 거고요. 하스웰이랑 브로드웰 제온 CPU들이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하이엔드 데스크탑 CPU를 장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요런 보드들을 싸게는 45달러 정도부터 비싸게는 한 110달러 정도? 그 정도까지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파는데요. 사실 일반적인 PC 빌드에서는 요런 보드들을 쓸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저처럼 뭐 정신나간 견적을 만드는 이상한 사람이나 그래서 이런 구형 제온 CPU랑 중국산 메인보드로 지금까지도 재미있는 여러 가지들을 좀 만들어봤고 앞으로도 진짜 신기한 것들은 계속 만들기는 할 건데요. 일단 오늘은 이 에이수스 메인보드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성능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요 제온 CPU가 지원하는 메모리 속도가 최대 DDR4 2400MHz인데요. 요게 오버클럭도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더 좋은 메모리를 사용하는 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최저가로 살 수 있는 2133MHz 메모리를 사용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테스트 벤치에다가 조립을 해가지고 다시 올게요. 구독을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립을 마쳤는데요 쿨러는 120mm 팬이 달린 타워형 쿨러를 달아줬는데 쿨러 중에서 뭐 이소켓을 지원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 이 제품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요걸로 달아줬습니다 참고로 알리에서 요런 제온 CPU를 사게 되면은 CPU 단품만 오기 때문에 쿨러를 추가로 사야 돼요 그러면은 이 CPU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내주고 그리고 또 게임은 어느 정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래픽 카드를 두 가지로 나눠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사양은 요렇게 구성을 했어요 사실 CPU 성능을 보는 게 메인이라 가지고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CPU랑 그래픽 카드 요 정도만 눈여겨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는 시네벤치 릴리지 23을 테스트 해봤습니다 지금에야 말씀드리지만 요 CPU는 8코어의 16스레드를 가진 CPU고요 L3 캐시는 25MW입니다 그냥 물리적인 스펙을 들었을 때는 요즘 나오는 CPU들이랑 별 차이가 없기도 하죠 그리고 동작속도는 기본 3.2GHz에 그리고 부스트클럭은 3.6GHz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 CPU 점수는 어땠을까요? 멀티스레드 점수 기준으로 8,584점이 나오는데요 요것만 들으면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최신 CPU 중에서 코어 i3 12100이 8,500점 정도가 나와요 뭐 그러면은 이거를 12100이랑 동급 CPU로 보면 되나라고 한다면은 또 그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컴퓨터 사는 목적 중에서 상당히 큰 부분이 게임인데요 게임 성능은 12100이랑 비교하면은 훨씬 떨어져요 게임 성능을 어느 정도 대변할 수 있는 싱글코어 성능이 거의 뭐 두 배 정도나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CPU로 게임을 돌리면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사양표 보여드렸을 때 그래픽 카드를 두 개 보여드렸었는데 라데온 RX 6600이랑 RX 6700XT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어차피 RX 6700XT보다 더 좋은 카드로 끼워봤자 요 CPU는 병목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이 이상으로는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RX 6600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모든 게임은 FHD 해상도의 최상 옵션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배틀그라운드인데요 요거 플레이 타임이 13분 정도 지난 시점인데 대략 평균 100프레임의 하위 1%는 65프레임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레임도 프레임인데 보시면은 그래픽 카드 사용률이 어느 정도는 꾸준하게 97%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보면은 요 CPU로도 RX 6600 정도 돌리는 데는 병목 현상까지는 일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배그만 봐서는 모를 수가 있으니까 다른 게임들도 당연히 봐야겠죠 이번에는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대략 평균 65프레임의 하위 1%는 50프레임 정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그래픽 카드 로드율이 97% 이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FSR 옵션을 성능으로 설정해주고 다시 벤치를 돌려보면은 이번에는 평균 약 105프레임의 하위 1%는 70프레임 정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CPU 사용률이 이제 확 올라가면서 그래픽 카드 로드율을 끝까지 못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90% 혹은 그 아래로 로드율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애초에 이 FSR이라는 기술이 낮은 해상도를 업스케일링 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FHD보다 낮은 해상도에서 게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픽 카드 로드율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SR 옵션을 화면 품질과 성능의 중간 정도로 설정을 하면은 로드율도 잘 나오면서 프레임도 같이 잘 확보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포르자 호라이즌 5에서는 어땠을까요? 역시 똑같이 FHD 해상도의 최상 옵션인데 평균 60프레임 정도의 하위 1%는 50프레임 정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픽 카드 로드율은 꾸준하게 99%를 쭉 찍어주고 있어요 이게 Shadow of the Tomb Raider에서도 평균 105프레임의 하위 1%는 65프레임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CPU 성능이 살짝 모자라가지고 RX 6600을 100% 로드율로 갈구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준수하게 사용이 가능한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RX 6600에서는 요 정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은 RX 6700 XT에서는 좀 어땠을까요? 이번에도 배틀그라운드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아까랑 똑같이 FHD 해상도의 울트라 옵션인데요 이번에는 평균 약 140프레임에 하위 1%는 약 70프레임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그래픽 카드 체급이 올라가니까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로드율이 70%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배그만 보면은 그래픽 카드 매칭이 안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은 사이버펑크에서는 좀 달랐을까요? 역시나 여기에서도 그래픽 카드를 완전하게 99% 이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뭐 사실 이 CPU에다가 RX 6700 XT를 매칭해서 사용할 분들은 거의 없겠죠 이런 CPU는 그냥 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영상으로만 만나보시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CPU를 사도 될까요? 어 제 생각에는 안됩니다 특히나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더더욱 사시면 안 돼요 왜 안되냐면은 첫 번째로 정식 메인보드는 이미 단종이 돼서 없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중국산 메인보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싼 걸 산다고 해도 메인보드랑 CPU 두 개 합쳐서 12만원 정도씩이나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면은 더 좋은 구성을 중고 부품으로 살 수가 있어요 구형 라이전 5 2600이나 라이전 3 3300X나 뭐 이런 것들이 게임용으로는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재온 CPU 중에서도 오늘 브로드웰 바로 전세대가 하스웰 재온인데 그쪽이 가성비가 더 좋아요 브로드웰 재온 CPU들은 모델명 뒤에 이제 V4라는 글자가 붙게 되고요 그리고 하스웰 재온 CPU들은 V3가 붙는데요 재온 CPU들도 평소에는 베이스 클럭으로 작동을 하다가 CPU에 부하가 걸리면 이제 부스트 클럭으로 작동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하스웰 재온 CPU들은 메인보드에 바이오스를 개조하는 작업을 통해서 평소에도 부스트 클럭으로 쭉 작동을 하도록 변경하는 그런 트윙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은 생각보다 성능이 많이 올라가는데 브로드웰 CPU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냥 인텔에서 설계해 둔 대로만 클럭 조절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당연히 정상인 거지만 이런 구형 CPU를 최대한 이용해 먹으려는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인 거죠 제가 한 달 전쯤에 재온으로 가성비 CPU를 더 이상 안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 게 있어요 정말 아주 싼 20만원대 구성이 아니라면은 이런 구형 CPU에 막 몇만원씩 투자할 가치가 이제는 없어졌다는 그런 영상인데요 딱 오늘 CPU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안 보여드렸지만 애플레이어 같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멀티스레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도 재온이 가성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제대로 테스트를 해 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8코어 16스레드 정도의 CPU 수준에서는 가성비가 폭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격이 98%씩이나 떡락한 CPU라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다음주에 20만원짜리 컴퓨터 영상 올릴게요